반갑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렇게 좋은 감당을 빌려주신 일산동구청 청장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립니다. 다선이라는 쪼각대가 지금 바다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.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통항을 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자리 막 흔들고 뒤집힐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김승호라는 선장이 잘 붙들고 바다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점은 너무나도 참 고맙고 그 훌륭함이 나타납니다. 어쨌든 다선이라는 문학단체가 다른 단체에 비해서 월등히 반전되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대신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